우리 과외쌤의 핵심만 정해놓은 족보야. 이걸 날 주면 어떡해? 설마 하나밖에 없는데 주겠니? 복사본이야. 고마워. 밥 먹을 땐 밥만 먹어. 밥 먹을 땐 밥만 먹어. 아 진짜. 왜? 안녕하세요. 별 짓을 다 한다. 몇 점이면 성공한 거예요? 30등 안에 들면 성공으로 쳐줄게. 잘 되냐? 한 놈만 패여. 수아. 오. 감사합니다. 뭐 빨대 없어요? 센스가 영수. 아이 좋다 뺏는 게 어디서야 치사하게 해. 네. icus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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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래퍼만 여보. 한 놈. 자 이제 정리하자 뒤에서부터 걷어 자 이제 정리하자